그래서 오늘 믿음이기 때문에요 믿음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입니다 365페이지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나에게 또 이렇게 세상 속에 선포하는 거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로마서 이번 강단이 8장 이렇게 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장 전체를 암송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 의료손교에서는 이 8장을 다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 나이를 막론하고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치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요 내 혈관이 변하고 혈류가 이게 막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돼요 최고의 성령충만이 이 머리에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고요 이 치매는 내 인생을 마지막에 노년을 없애는 거잖아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 TV 많이 보지 마시고 그 이상한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절대 못 끊죠 현실이 끊어진 거지 믿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아내는 성령으로 확정하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끊어졌는데 법적으로는 끊어졌는데 이 현실법이 좀 안 되는 거죠 문제와 사건이 너무 커 보이고 믿었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배신을 때리고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 때린대요 돈을 의지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정말 우리 돈은 이 시대에 또 다른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걸 쫓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노예가 됩니다 다른 게 노예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남의 종이 되는 게 노예지만 신약은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게 노예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데 나는 맨날 끊어지는 거야 문제사건에 끊어지고 인간관계에 끊어지고 돈관계에 끊어지고 그런데 우리는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 누가 우리를 그 대적에서 누가 누가 택한 우리를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누가 우리를 정제하겠느냐 알아요 그런데 누가 정제하느냐 내가 정제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뭘 이렇게 왔냐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다 때문에 때문에 하다가 우리는요 사단이 나를 고소 고발하는데 결국은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따먹는 거야 내가 오늘 말씀의 부분에 넉넉히 이긴다는 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 이기는 거고 우리가요 터널이면 터널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축복 아닙니다 햇빛이 365일 나한테 쬐다 우리가 그리 좋아하는 그 햇빛 얼마나 돈이 많이 있겠어요 그 자체가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비가 단비는 좋겠죠 홍수가 오면 싹 썰어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도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햇빛을 줘야 그 나무가 견고하게 서는 것처럼 문제와 사건의 부분에 해결을 놓고 기조하지 마시고 그 속에 오늘 우리는요 응답받은 게 달라야 되잖아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안 끊어지고 현실법에도 안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곧 증거예요 증거 실상을 넘어서 우리가 이 실상을 다 놓치거든요 현실의 부분에는 증거예요 히브리스 11장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소대지 이름은 오늘 1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 기복 신앙이 되면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소원을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 허상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믿음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부분은요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실상이라는 부분은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허상은 없는데 보여요 이 말장난은 아니고요 진짜 문제와 사건은 허상인데 실제적으로 힘들잖아요 실제적으로 아프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 속에 너를 건축하고 너의 인대를 강화시키고 너의 근육을 키우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너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고 우리 강단에서 종은정 목사님이 언제나 말씀하는 게 뭐냐 땅의 꽃의 실상을 보지 말고 하늘의 스케일로 봐라 그런데 왜 우리가 실상인 말씀 이 실상이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내 안에 없어요 노트 안에 있지 허블락이 써는 건 노트 안에 몇 건 되잖아요 몇 건이 뭐예요 내가 이사 갈 때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언약계를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언약계를 수레에 실고 우리 다이시여 엄청 신났어요 이 찬양과 악당과 함께 우사가 소가 띔으로 인하여 그 언약계가 미끄러지는 걸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 사지가 찢어졌어요 그걸 본 다이슨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길가리에 너버려진 성저 언약계를 이 오베대돔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문제의 사건에 죽는 자가 있고 문제의 사건 속에 도망가는 자가 있고 그 문제의 사건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안는 오베대돔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믿음의 실제이신 우리는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말씀을 잡을 때 그리스로 역사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다 왕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요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실상은 하나님의 실존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나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어요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원죄와 자범죄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를 직접 오셔서 해결한 그 생명의 본질 그 본질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나의 실제의 나의 증거예요 누가 증거냐 내가 증거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닙니다 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게 증거가 아니고 내가 증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어요 옮겼어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비록 내가 가방 끈을 좀 짧고 비록 내가 백평이 아파트는 못 살고 지하방에 있고 인대방 아파트에 있고 우리가 좀 더 큰 아파트에 있는 세상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내꺼 내꺼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건축의 응답 헌당의 응답 전도와 송구의 응답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요 증거인 거예요 증거 이게 문제 해결되어서 뭐 응답이 많으면 축복받았다 말씀이 없으면 그 축복이 곧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 그 축복 때문에 더 세상을 나가거든요 우리가 실체 우리는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의 주인공 되시니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을 실제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이 주인이 된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실체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는요 나의 어떤 주관적인 거 내가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을 안 받으면 죽은 그는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보자 우편에 앉아계시고 앞으로 재림지로 와서 나와 영원히 사는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증거가 없냐 기도를 안 해요 통장은 열었는데 입금을 안 시켜 개털이야 우리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예요 정말 숨은 통장이에요 숨은 통장 강단에서는 말씀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그 공식적으로 선포된 그 실체를 나의 것으로 나의 언약을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왜 허상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야 되고 말씀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문제사건의 방향을 맞추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언제 응답해 줄까 우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오늘 히브리스 11장 1절에서 3절에 영원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저 말씀은 내 겁니다 나와 언약해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나의 생명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언약관계를 대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요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에 불별이 물려가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노빔을 바라보래요 바라보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뭘 바라보고 있나요 조금 주무헤헤하고 안주머냥 땡깡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기도한 것이 10년 후에 응답받을지 지금 기도한 게 내 후대 때 응답받을지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단지 나는 지금인 거지 우리가 믿음의 실상은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왕으로 내 안에서요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이번 강단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승리예요 승리 우리 신분 속에 뭐가 두렵냐 뭐가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낙심이 되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도 보내줬고 너 안에 있는 그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방향 맞추게 해주고 너를 위해서 팀에서 중복이도 해주고 절대 사랑에 준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는 땅의 거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거를 바라봐라 승리 승리예요 승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부분에 내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팔짝팔짝 뛰었던 내가 인내가 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삼자 대변하자고 그렇게 꼬춧가루조각 친 성격으로 싸웠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변한 거야 내가 삶이 달라지잖아요 알 수 없는 뭐라냐 너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진다 응답은 없는 것 같은데 응답이 있어 좋은 대학에 간 게 응답입니까 그것이 도리될 수 있는데 우리요 많은 자들이 뭐냐 전문성을 너무 먼저 오네요 전문성이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지 우리요 저는 전문사역을 하잖아요 전문사역도 좀 좀 다른 전문사역이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빼저를 느낀 게 뭐냐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전문성을 먼저 받고 이걸 쉬어오잖아요 10년이 돼도 도망가고요 20년이 돼도 도망가요 왜냐 응답 받으면 가요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래서 초점 맞추고 그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을 줄 때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더한 것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고 뭐가 되면 하나님 일하겠다 거의 사기쳐요 막상 되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일이 너무 바빠요 사기를 치려고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선택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가감한 믿음의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도 드리고 싶거든요 보이지 않는 증거 알아요 그 증거가 육신적인 것을 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오직 예수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건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돼요 제가 양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말씀과 기도를 양육해요 그리고 대학 갔을 때 시험과 내가 직분할 때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직장을 나갔을 때 직장일과 주의 일을 이게 이게 저울질 해가지고 하나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래야 다음에 결혼할 때 아이 키우면서 성교 갈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어렵잖아요 우리 자기 못 가잖아요 애 떼놓고 성교 못 가잖아요 전에 제가 지역사회 갈 때요 우리 구역이 다 어린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아 그 애들 놀이터에 나눠 놓고 캠프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못 가요 어린애들 나눠 놓고 캠프 아이 믿음으로 가면 된대요 그 목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목사님 애 떼놓고 사모님과 함께 캠프 가야 됩니까 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놀이터에 놔 놓고 못 갑니다 거기에 누군가를 놔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애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캠프 가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애들 놀이터에 놔 놓고 캠프 간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애가 어른이 아닌데 실제적인 믿음이 뭐냐 그러면서 캠프 나가는 우리는 천군천사와 놀아달라고 기도하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고 그 아이를 보는 사람은 열 명을 보니까 영역과 체력을 놓고 기도해 주고 그게 팀의 응답이죠 이거 애를 나누고 캠프 가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적인 말씀의 부분이 원단의 말씀 학계서 1, 2장 제가 불명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나무라도 해와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판백한 집에 살고 있다고 책망했어요 그게 뭐냐 비가 뻥쩍한 물론 집에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실상과 증거라는 부분은 원래 법적인 언어이거든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법을 옮긴 우리는요 하늘의 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의 성취의 증인인 내 삶이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옵니다 그러면서요 이 11작에 착 써놓잖아요 각기 모양은 달라도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사명의 방향 맞추고 가난 땅의 방향 맞췄죠 두 번째 부분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원래 이 물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있는 것으로 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을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 이상한 헬라 철학이 바탕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의 분에 단호히 단호히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요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의 첫 번째 증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자에게 우리 부모님하고 다 유전인자 검사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의 실체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의 증거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내 삶의 부분 내 자녀의 부분 내 직분의 부분 너무나 사실적이죠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럼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가짜 포럼인지 진짜 포럼인지 정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 내가요 기부를 했는지 그건 다릅니다 주님 앞에 기부하지 마세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향기로운 재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하니 알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안하니가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내 삶이 재창조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된 그 창조만 아니라 내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변하잖아요 너무 늦게 변해서 좀 그렇지 좀 빨리 변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이 본질적인 진노의 자녀 이 부분이요 고집도 세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도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겨자씨알마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겨지는데 현실적인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요 현실이 너무 우리가요 뭐랄까요 가난하면 너무 너무 찌들게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영적인 거 한산해 달라고 요즘에는요 바꿨어요 하나님 70%는 영적인 거 30%는 이렇게 물질적인 거 주세요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영적인 거 너무 풍성한데 아 이 현실적인 게 조금 쫄리더라고 이렇게 뭐 우리 한당 헌금을 좀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겨우 맞춰서 하고 아 그렇죠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돈을 안 버니까 그렇지만 내게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를 바꿨습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거는 실제적인 부분인 거예요 보이는 거 이 물질 세계에 말하는 거 이 보이는 거 나타난 거는 우리가요 장조 이전에 원래 장조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불신 세계는 유물론을 말하잖아요 진화론을 말하잖아요 이 깊은 바탕에는 진화론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요 장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기도 속에 나를 장조하고 우리 자녀를 놓고요 흑암도 결박하고 우리 자녀를 놓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지만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거 기도는 제일 끝은 머리 이만큼 하시도 다 줍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건축하게 해주시고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 합장하는 전도와 성교 속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걸요 매일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 속에 내 입술 속에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10편 43편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잔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호주알 매주알 다 아래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멋있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